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상추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중요하죠 무섭고 세무조사 한 번씩 받으면은 명줄이 짧아집니다 짧아져요 워낙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한번 봐 볼까요 세무조사 진행과정별 확인사항 이런거 세무조사 시작 전에는 사전통지서가 간다 납세자 권리헌장 세무조사 안내말씀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을 하라 이거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하시라 그런데 막 오자마자 그냥 뭐 계좌 내놔라 뭐 내놔라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책상 열어보고 뭐 열어보고 뭐 컴퓨터 열어봐라 이거 빼봐라 열어봐라 이렇게 하고 정신을 이렇게 놓고 나서는 막 이거 확인해서 써라 아 이게 결제해라 사인해라 사인해라 하니까 정신없이 이러기 어어 하다가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자료를 다 줘버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인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 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뭐를 달라고 해가지고 달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게 질문 검사건은 있지만은 그게 그런 식으로 무작정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하고 대답하고 뭐 그럴 뿐이에요 회계장부 여기 있으면 나중에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칙 조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이렇게 긴급하게 이렇게 압수수색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영치 하듯이 가지고 가고 나중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치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줘버렸기 때문에 영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은 안 주니까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채업자들 이렇게 사무실에 딱 이렇게 가면 버텨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문 잠그고 버티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경찰 도움받아 가지고 영장 가져와 가지고 해야죠 그 일단 문 끌르고 나서 나중에는 그거는 긴급으로 했기 때문에 영장을 꼭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영치를 하는 게 거의 영치로 이제 거의 다 끝나죠 국세청이 이렇게 막 지키고 있는데 하룻밤 내내 지키고 있는데 그거 안 주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시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라 이런 거고 자료 제출 해명 요구 조사 범위 외 요구 및 조사 금지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려면은 통지를 해야만이 가능해요 그거는 내부 결제를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에서 나왔다가 어? 이건 뭐 좀 이상하네 하면서 막 수증자 A라는 사람한테 나왔다가 그 다음 B도 해버리고 C도 해버리고 D도 해버리고 이렇게 확대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가 자기가 내부 결제를 다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통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통지 안 받으면 그것까지 절차 위반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명서 제출이 항시 이제 프리하죠 그 다음에 해명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해명할 기회를 분명히 안 주면 안 되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팍 몰아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소리내고 막 사업장에 와 가지고 어? 뭐 직원 몇 명 더 없애면 되겠네 세금 내려면 직원 몇 명 줄여 뭐 이런 식으로 시건방지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빠 가지고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 불러 가지고 증인 가지고 이렇게 납서자는 이렇게 이랬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장소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당신 그거 한 적 있냐 조사 공무원 보고 그렇게 증인신문 하니 아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적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그 법원에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이쪽에서 녹음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녹취한 게 있었으면은 그 사람은 위증죄에요 조사 공무원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조사자가 나와 가지고 아니 조사 권력을 내가 그러면 평생 뭐 하늘에서 내려 가지고 왔습니까 그걸 가지고 함부로 칼을 그렇게 휘두르게 그 사람도 잠시 조사과 그 잠시 역할을 마쳤을 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잠시 그때 그 순간 지나가 버리라는 건데 지나가는 그 역할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그냥 사람을 막 기분 나쁘게 납서자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납서자 권위 납서자가 기분 좋게 세금을 내게끔 해야 된다고 국세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런데 국세청장은 무슨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을 지시를 하면요 그 밑에 오기까지가 2년 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직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까지 오는데 2년 반 걸려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세청장이 3명 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명씩 그리고 조사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범위를 확대하든지 중지하는 거 이런 거는 다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없이는 내부 결제 없이는 안 된다 통제 없이 임무를 기간 연장을 하고 범위 확대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지 내용을 항시 보고 기간 연장이 어떻게 됐고 범위가 확대가 어떻게 됐고 조사 중지 사유가 도대체 뭔지 그걸 다 확인해야 된다 이게 다 세법에 국세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 어떤 어떤 사유가 다 있어요 그 사유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내부 결제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으로 편법으로 네가 좀 중지를 요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보서료를 가지고 가면은 명백한 탈루염매 자료 등 실시 사유 납세자 동의 필요하다 이거의 보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납세자 요청시는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들리는 말은 반환을 요구를 해도 안 준다는 거 그런 말을 내가 듣기는 드는데 이게 이제 뭐든지 원칙하고 원칙과 규정과 이론은 규정과 관행은 틀리죠 조사 범위의 일시 보관금제 조사 범위 그러니까 조사 범위가 뭔지 정확하게 좀 더 애매하잖아요 다 중에서 취득자금 출처 조사 그러면 취득자금 출처 그 재산 특정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해야 되는데 너가 그동안 번 거 너가 그동안 쓴 거 이것까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그 취득자금을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왜 국세청 세무 공무원한테 이렇게 고기를 조화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 나는 내가 적법하게 과세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알아서 불복해 그러면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법대로 불복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선 세무소에서 이제 여자 직원들이 35%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팍 접촉을 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꾸 법대로 하라고 이런 말이 자꾸 들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내부 직원들도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면 남자들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이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대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이제 이렇게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선정 및 조사 공무원 행위가 있는 경우는 조사관선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편법을 벌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한테 읽어라 이거예요 읽어라 아니 읽어라 우리가 조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간설명이라고 있는데 조사 진행 상황 향후 조사 방향 과세 쟁점에 대한 조사팀의 검토 결과 등 이게 중간설명이 있다는데 나는 이게 이게 중간설명은 말뿐이다 나는 생각을 해요 불러가지고 이게 중간설명 해 줬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필요해요 어떤 이제 어떤 조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법률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 준대요 설명을 해 준다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설명을 들은 세무대리인이 세금이 확 가가지고 납세자 보고 큰일 났다고 세금이 이렇게 크게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얼른 현금 준비해라고 내가 뒤에서 어떻게 사바사바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쇼를 치는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보통이 보통 사기꾼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겪어봤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세무조사 종료 세무 컨설팅의 날 조사 결과 가세 항목, 가세 근거, 소득 처분 내용, 회계 처리 방법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수정 신고 가능, 불복 청구 방법 등을 컨설팅 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무조사 공무원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 그 자리에서 납세자가 자기가 세무대리인한테 속았다는 걸 알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7년 이상을 기장을 했던 세무사한테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청렴 확인서 작성 조사 진행 과정에서 금품향은 사적 편의를 제공 약속 받지 않았으며 종료 후에도 제공 약속 받지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한다 이겁니다 확인해도 하는 사람들은 하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제 나중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세전 적부심심사 청구가 가능해요 세무조사 결과는 했는데 이거 고지하지 말아달라 이거 과세처분 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판단을 해달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 조사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가지고 채택, 불채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채택을 하면은 납세자의 청구를 채택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과세 안 하는 것이고 불채택하면은 과세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생략하겠습니까? 라고 같이 이렇게 통지가 가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고지 때까지 이제 가산세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가산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동안에 원래는 이거는 1개월 안에 이제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현실은 안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힘이 세면은요 어떻게든지 좀 홀딩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6개월 넘고 뭐 뭐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가산세가 납부불성 가산세가 계속 올라가죠 그거 감소하고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그런 통지를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법무과장 재직 시절에 이런 부분 법무 일가에서 이제 과세전 적부심사를 했는데 권익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자 평가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더 자세한 거는 또 계속 세무조사 시작자는 세무조사 준비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세무조사 준비에 부담을 갖지 마세요 실제 이렇게 세무조사 준비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뭐를 해도 성공할 사람이고 어디를 가도 깨달은 현자라고 성인으로 대접 받을 것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네 네 네 네